팝스 팝스 팝카 팝스 팝스 팝카 팝스 팝카 팝스 팝 안녕하세요. 한비의 프로필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비! 뱅킹! 제 이름은요. 한비고요. 본명은 그대로 김한비입니다. 옆에 왕비는 뭐예요? 왕비는 제 이름 뜻이 한나라의 왕비가 되라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도 왕비비인데 반가워요. 반가워요. 왕비는 왕비는 나뿐이다. 맞아요. 제가 리퍼블렉 왕비를 하겠습니다. 네. 제 특이사항은 2013년 가요대전에 임창정 선배님의 문을 여시오 백업 댄서를 했었고요.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봄골쌓기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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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특이사항이 보이그룹 댄스를 파고 댄스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귀엽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엑소 선배님의 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몬스터 한번. 너무 잘한다. 우와. 너무 잘한다. та잉함 너무 잘한다. 와우 네 이상 한비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이예!